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채집하고 오는 도중에 두꺼비를 봤습니다. 두꺼비 엄청 커요. 진짜 지금 몸을 부풀렸어요. 와 진짜 겁나 커요. 지금 저 두꺼비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봐요. 아까 개구리를 봤었잖아요. 개구리도 사이즈가 컸는데 두꺼비 엄청 크네요. 오 두꺼비 엄청 크네요. 지금 몸을 부풀렸어요. 경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경계하는 것 같아요. 두꺼비. 두꺼비는 독이 있어요. 만지면 안 돼요. 몸에서 독을 내뿜습니다. 와 진짜 크네요. 크죠? 두꺼비까지 발견했네요. 와 오늘 진짜 채집 진짜 대단했습니다. 마지막까지 두꺼비까지 보게 되네요. 자 여러분들 근접으로 찍어볼게요. 두꺼비 근데 조심해야 돼. 얘 팍 휴대폰 때릴 수도 있어. 멋있어요. 진짜 멋있네요. 자 두꺼비 근접샷까지 찍었습니다. 와 멋있네요 두꺼비. 우람합니다. 우람해요. 자 여러분들 지금 두꺼비 옆에 있는데 옆에 지금 여치 있어요.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여치. 움직입니다. 얘. 두꺼비 지금. 나 한번 찍어볼게요. 오! 미어치 먹었어. 오! 미어치 먹었어. 오! 미어치 먹는 거 봐. 씨 완전 짱 딴지가. 진짜 먹었어요. 다리 보이시죠? 튀어나온 거. 쩍 하고 먹었어요. 쩍. 어 씨. 두꺼비도 발견하고 두꺼비가 먹이 먹는 것까지 보네요. 그 얘 지금 배가 빵빵한 거 보니까 아니면 경계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여치 엄청 많이 먹어서 돼지 된 거 아니에요? 지금 배가 지금 배가 지금 와 씨 엄청 큰데요? 대단하네요. 지금 북거비. 먹이 먹는 것까지 진짜 제대로 사진 동영상에 담아냈습니다. 와 진짜 대단하네요. 두꺼비 멋있습니다. 멋있어요. 여러분들 지금 여치 한 마리 또 발견했는데 이거 사봐갖고 예. 두꺼비한테 한번 다시 줘볼게요. 아 씨 두꺼비 먹는 게 너무 귀여워갖고 얘 한 마리 다시 줘볼게요. 쩍 하고 먹는 게 너무 웃기네요. 저 이거 갈색 여치는 해충이라서 어차피 잡아야 돼요. 이거 잡아갖고 두꺼비한테 다시 줘볼게요. 두꺼비 형님 오셨습니다. 두꺼비 어? 안 먹는데? 녀석이 배부른가? 어 아 배부른가? 녀석이 지금 저를 경계하는 거지 배부른가?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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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여기서 간다. 오 아장아장 가는 거 봐. 엄청 귀여워. 오 씨 오 귀여워. 오 싼다. 씨 싼다. 얘 무서웠나 봐. 갑자기 지려 버리네. 싸는 양도 겁나 많이 싸는데? 어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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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오늘 두꺼비. 다 찍네요. 뭐 먹이 먹는 모습부터 시 싸는 것까지. 어휴. 어휴. 두꺼비가. 저희가 무서운지 지려 버렸네요. 그냥 얘는 이제 그냥 살려주고 저희는 이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새끼ARON의 정신 고기 마 stair구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